이 중에서 키스 제일 먼저 해봤을 것 같은 사람. 키스? 뽀뽀 아니고 키스? 키스 키스. 하나 둘 셋! 도겸아 너 걸렸어. 아니야 잠깐만. 왜? 도겸석 손. 하나 둘 셋 넷 다섯. 강미래 손. 하나 둘 셋 넷 다섯. 야 딱 반반인데? 러브샷 각인가요! 러브샷 에이! 러브샷 에이! 러브샷 에이! 러브샷 에이! 그냥 각자 마시죠. 그래 미래도 연습 세잔이어서 좀 힘들텐데. 제가 두잔 마실게요. 줘봐. 어. 고마워. 야 이거 소아 밀어야 되겠다 아니야 원래. 애니둘이 진짜 멋있나 봐요. 그렇게. 멋있어, 멋있어. 이제 제 차례죠? 저는 지금까지 이성한테 고백 제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! 나? 저요? 어, 아니에요. 저 그런 적 없는데. 진실 게임이 아니라 이미지 게임이라니까. 마셔, 마셔, 마셔. 빠바바, 치키치키치키! 빠바바바, 마셔! 빠바바! 이미 많이 마셨는데.